왼쪽 손을 넣어두세요. 왼쪽 손을 넣어주세요. 왜? 근데 왜? 오른발? 이쪽 발에 넣는 오른발. 오케이. 오른발 넣으라고? 오우! 왼쪽 손을 넣어주세요. 왼쪽 손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앞을 걸어요. 오우! 근데 시원하긴 하겠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이 되겠다. 오우! 엄마들은 몸이 굳어있다고. 나 왜 자꾸 이렇게 휘는 거야? 나 아직 산후조리가 다 안 됐나 봐. 자꾸 휘어. 어떻게 중심을... 왜 이렇게 잘해? 아, 왜 저래? 왜, 왜, 왜. 잠깐만, 남편은 왜 이렇게 잘해?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완전 유연해. 아, 유가사는 왜 이렇게 잘해? 역시 선배님.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유연합니다. 네, 예, 예. 제일 안정적이에요, 자세가. 휘어, 아빠 너무 잘해. 어, 쟤 되게 유연하다. 자, 우리 왼쪽을 바로 입에 놓고. 자, 우리 왼쪽으로 입을 하자. 자, 우리 왼쪽으로 입을 하자. 자, 우리 왼쪽으로 입을 하자. 그리고, 으메을 걸어. 이것이 체질에 맞나 보다. 오우! 와, 진짜... 어머나, 어머나. 너무 잘해서 너무 웃겨. 이제 우리 왼쪽으로 입을 하자. 그리고, 왼쪽으로 입을 하자. 오우! 아, 오우!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校 bulun사고 우리 왼쪽으로 입을 하자. 오우! 우와! 나도 왜 돌아가. 어머, 아파. 아, 아파. 어머, 휘리 왜 이렇게 잘해. 우와. 래, 래, 래. 역시. 역시. 우와, 휘리 다리가 얼마나 찢어지는 거야 생각했지? 우울아! 우울아! 선생님 보다 2번 조종해. 구입자가 되는데, 구입자가. 선배님 잘하네요. 희율이는 진짜 유연해. 너무 시원해. 너무 유연하다. 저기, 여보. 왜 이렇게 잘해? 춤 동작이라고 생각해 봐. 엄청 신났어. 무서워. 무서워. 찐 남매입니다. 와, 이거 어렵다. 아우,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우와! 잠깐만. 저거, 저게 된다고? 두 다리 다 올려야 되는 거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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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도 안 될 것 같은데? 아, 유과과이형 맞네요. 유과과이형. 와요. 유과과와요. 아우, 나만 힘든 건가? 아우, 나 너무 힘든다.